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해,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에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동해 140억 배럴 석유, 가스전, 연내 탐사 시추라고 어제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금 동해에 석유랑 가스가 묻혀 있다. 그래서 연내에 이거 탐사 시추를 할 거다, 시추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전, 이게 경제 가치로 얼마나 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동해 140억 배럴 석유, 가스 2천조 경제 효과가 추산된다라는 겁니다. 한 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남짓됩니다. 600조인 건데 2천조라고 한다면 3년하고 반 정도는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예산이랑 맞먹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산유국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김칫국일 수도 있고요. 이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글에서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중소, 피터팬 증후군, 해소, 나선다.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 난 계속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 크기 싫어. 라고 하는 게 피터팬 증후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우리 그냥 중소기업에 머무를래, 중견기업 안 갈래, 더 이상 크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중견기업으로 가면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규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 그냥 더 크지 않고 이대로 유지할래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뭘 해놨느냐.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안에 뭐가 있느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이 돼도, 더 커도, 커져도 7년 동안 중소기업들하고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들 피터팬 증후군 잘 극복해서 멋진 어른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대통령실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두세 곳 주내 설치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그야말로 물량 공세로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대응책 뭐냐. 9.19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겁니다. 9.19 합의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지상, 해상, 공중의 적대 행위 중지, 그리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다. 북한은 관련해서 이미 작년 11월에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효력 정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다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거죠. 효력을 정지해야 확성기를 설치해도 즉각적으로 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효력 정지하는 내용. 여기 나와 있죠. 오늘 공모회의가 있습니다. 화요일. 오늘 공모회의의 이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일단 확성기를 두세 곳 준에 설치를 하고 이것도 전체 효력 정지를 하면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뭔가 더 움직임이 있다, 도발 비슷한 걸 한다 하면 즉각적으로 확성기를 틀어서 대응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 무슨 얘기냐.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입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이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서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외만큼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정말 소환되는 걸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정부, 전공의 사직 허용 검토, 전원 복귀 방침 포기, 출구 전략입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그냥 입시 후 관계 발표가 됐습니다. 증언하기로 확정이 됐죠.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럼 전공의들 그동안 사직 써낸 거 이거 수리하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허용하겠다라는 걸로 갔답니다. 왜? 출구 전략 차원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원이 다 복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데 현재 전공의들이 복귀한 퍼센트가 8.4%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럼 아직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시 후 관계 발표가 됐고 전공의들이 말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이미 물이 건너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나갈 사람 나가고 남을 사람 남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공의들 선택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존 병원에 그냥 그대로 남아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전공의 전문의를 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일반의 상태에서 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국 정부가 다 복귀는 못하겠네라고 출구 전략을 짜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관련해서 사진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입니다.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비어있는 서울의 한 의대의 강의실 내부의 모습인데 정말 텅 비어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쯤 되면 의전 갈등 이제는 해소가 아니라 잘 수습이 되기를 바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눈길에 가는 기사 하나 꼽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부모, 자녀 부양했지만 60년대생 3명 중 1명은 나는 고독사할 수도. 이게 지금 60년대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교사를 해봤더니 60년대생 3명 중에 1명은 보니까 30.2%예요. 30.2%는 나는 고독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을 좀 마처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처 세대가 뭐냐. 보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그래서 마처 세대다라고 60년대생들은 불린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낀 세대다라는 얘기인 거죠. 참 변화한 어떤 시대의 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유국의 꿈입니다. 산유국. 석유가 나오는 나라죠. 나오면 좋죠. 이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보겠습니다. 윤,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깜짝 발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직접 내려와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윤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처럼 정책 현안을 내려와서 얘기를 한 게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4분 동안 한 천자 분량을 직접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 5분 전에 일정을 공지했다. 발표 전까지 핵심 참모만 알았다. 실제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5분 전에는 대통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사안이죠. 우리 앞바다에서 석유, 가스가 있다고 굉장히 큰 사안이고 대통령이 발표할 법한 그런 상황인데, 김용 대변인님. 왜 이렇게 갑자기 꽁꽁 숨겨놨다가 서프라이즈입니까? 서프라이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경우 대통령실에서는 보통 참모들 같은 경우에도 보완이라든지 또는 어떤 중대한 이슈가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임현박 대통령도 아덴만 연방작전 당시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는데 당시 출입 기자들은 전혀 구출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안이 최초 보고된 게 5개월 전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교차,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이슈고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했을 때는 혼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개월 전에 첫 보고를 받았지만 여러 국내 유수기관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개월 전부터 알았지만 뭔가 계속 교차 검증을 하는 데 시간이 있었고 굉장히 좀 큰 사안이다 보니까 파급력이 크니까 약간은 서프라이즈로 짠 하고 발표를 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석유랑 가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진짜 김용대 대표님 말씀처럼 윤영걸 대표님, 이거는 저희가 키워드도 산유국의 꿈이긴 합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큰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늘 불안해요. 원유나 모든 것 다 가스 수입해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는 건 엄청난 꿈이죠. 거기다가 나오는 것도 140억 배럴. 우리가 가스 29년, 석유를 4년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양이고 가치가 2200조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작년에 보니까 한 23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국가 부채를 싹 갖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정도의 낙대한 양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 발표가 아직은 과시는 금물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래도 많이 참었구나. 송선이 있었는데 터뜨리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참었구나. 그리고 주식시장에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밀을 잘 지킨 거예요. 웬만하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벌써 주식시장에 반영될 텐데 감쪽같이 어제 발표한 거 보면 비밀 유지도 잘 돼서 앞으로 경제성까지 하려면 물리탐사만 했는데 앞으로 시추공도 파고 구멍 하나당 1000억입니다. 한 7, 8년, 10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명당 자리에서 로또 하나 샀다. 이 정도 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느님하고 합작사업입니다. 하늘에서 도와줘서 우리도 10년 후에 산유국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비유를 명당 자리에서 로또 하나 샀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잠시 얘기 나오겠지만 고거보다는 약간 확률이 좀 큰 편인 것 같긴 해요. 로또보다는 확률이 좀 크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 섣부르게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큰 사안은 큰 사안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 발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국면 전환용 발표입니다.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뭔가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혜식 의원의 얘기입니다. 서영주 대변인. 그럼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는 안 됐다. 산업부 장관 정도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취지인 걸까요? 그렇죠. 설리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호 국정브리핑입니다. 1호.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발표를 보고 산유국의 꿈 좋죠. 이건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정부가 설립된 이래로 산유국의 꿈을 꿔왔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의 꿈만큼 어려운 게 산유국의 꿈이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 윤수은열 대통령과 대통령 씨를 보면 주의력 결핍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만해요. 지금 현재 민심이 원하는 얘기를 국정 1호 브리핑에 해야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날 발표가 있었던 날에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떨어져서 국민들 불안해하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오물풍선 안에 무슨 안 좋은 세균통을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었고 NSC도 열렸습니다. 국정브리핑에 아직 설립은 말하자면 아이디어 회의를 해놓고 나서 이 제품은 곧 있으면 100년 뒤에 온 세계가 다 쓸 겁니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설계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1976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는 정부 때는 최소한 구멍이라도 뚫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니까 발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구멍도 안 뚫었어요. 물론 기술차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구멍이라도 뚫어놓고 나서 뭐가 좀 나오면 그때 발표해도 될 문제들을 왜 지금 했느냐? 왜 이리 급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추락하는 지지율에 어떤 반전을 오르기 위한 어떤 공여지책이고요. 뭔가 오대산 같은 느낌? 오늘만 대충 산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윤영 대변인님. 오대산 같은 느낌이다. 구멍 하나도 안 뚫고 왜 발표하냐? 그러셨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면 전환용이라는 점은 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국면 전환용으로 썼다고 했으면 저희가 총선 때 발표를 했었겠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상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긴축 대정을 하셨고요. 을대 정원이라는 불리한 이슈를 어쨌든 총선 때도 계속 끌고 가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에서 오히려 총선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어쨌든 국정운영을 우선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이번 발표했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정치는 희망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는 상황에서 이번 브리핑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줬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살짝 언급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어제 에너지 주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의 5천 원만의 활성화도 되었습니다. 단계적인 경제적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관련돼서는 지금 자원민족주의가 발생하면서 안보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안보 불안 요소도 충분히 리스크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브리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까지 봐주시면 국민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면 전환용이면 총선 전에 발표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이해식 의원의 얘기를 들었죠. 최민희 의원이 SNS에 팩트체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제명인의 마을에 올렸어요. 최민희입니다. 포항 석유가스권 팩트체크입니다. 뭐냐. 포항 석유가스권 물리탐사 용역 계약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탐사 작업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물리탐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시추 결과는 100% 예단하기 어렵고 석유공사는 절차를 그때부터 밟아온 거다. 근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이토록 난리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라는 겁니다. 유은경 의원님.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는 이거 너무 갑자기 이렇게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어? 만약에 석유 나와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건데 지금 그 얘기예요. 영일만 앞바다에 가까운 바다냐 아니면 먼 깊은 바다냐 이게 큰 차이다. 어저께 그렇게 안 덮은 산자부 장관이 얘기하더만요. 그것처럼 영일만 부근에 뭐가 있다 이거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까 서영재 대변인 얘기처럼 1976년에 박정희 된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영일만에 아니죠. 포항 부근에 가면 지하에서 갑자기 다른 거 공사하다가 가스가 튀어나와서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영일만 부근 포항 부근에 저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막연히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국정브리핑 1호라고 내놓을 만큼 익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정말 아마추어리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국민이 말이죠. 김유영 대변인 얘기처럼 총선 전에 저거 내놓으면 국민이 홀딱 속을 것 같습니까? 속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국민이 그걸 그냥 믿고 아이고 우리 대단한 정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얘기를 왜 듣느냐 다른 사안에서도 얼마나 정부가 진지하고 신뢰를 얻을 만큼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느냐 2년 동안 그거하고 한번 반출을 해보면 어저께 발표도 가슴 설레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참 혀를 끌끌차게 한다. 경제성이라는 단어와요. 성공률 20%라는 단어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공이 돼도 이게 흔히 말하는 초경질류 그냥 꺼냈는데 거기에 휘발유, 경유 등등등등 가공할 수 있는 다른 원유가 나온 거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질라진 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심해에서 이걸 빼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채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사막에 그냥 바로 박혀 있는 거 사막은 뚫기가 쉽잖아요. 거기서 채굴하는 데는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 미만이래요. 그런데 쉐일 오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남미 나라에 많이 발견된다는 이거는 배럴당 60달러, 70달러 지금 배럴당 원유가격이 평균 배럴당 80달러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경제성이라는 그 이면에 이게 발견이 된다 한들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거 다 감안해보면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라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할 만큼 믿을 만한 사안인가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리즘 정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윤경우 위원님 말씀은 섣불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말씀하면서 포항 앞바다 0일 만에 뭔가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포항시민들 석유가스 경제성은 촉각 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아까 뭐 계속 불길이 나온 천연가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있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이 불의 정원이라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정원, 공원이에요. 여기가 뭐냐? 지금 7년 전에 밑에서 사실 지하수를 파다가 지하수를 파다가 봤더니 이거 불이 났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더라. 7년째 계속 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의 명물이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 좀 보죠. 박정희 때도 석유 발견 해프닝 이번엔 진짜면 좋겠네.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작년 연말 12월 초라고 겨울한다면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오랜 탐사를 한 결과 또 시출을 한 결과 한 서너 개의 공을 시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개수와 석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나온 그 양은 소량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이 됐다. 한 몇 도라미 정도 나왔는데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질이 매우 좋은 그런 석유다. 네. 1976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의 지하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이 됐다. 양은 드럼통 하나 분량의 소량이지만 한국에서 처음 석유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뽑아보니까 일단 원유가 아니라 경유 성분만 검출이 됐다. 라는 거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정말 질 좋은 원유냐 이것저것 다 뽑았을 수 있는 아니면 질 나쁜 석유냐 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1976년이면 윤용걸 대표님 그때는 나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는 대학 입학할 때죠.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생각이 나요. 그때 워낙 몇 달 동안 신문의 톱기사였습니다. 방송, 신문 그때는 또 영화관 가면 또 국정 대한뉴스 거기도 계속 나오고 해서 전 국민이 대통령이 저 연두 기자에게 나는 건 머리에 각인돼 있을 정도죠. 그리고 저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그때 석유 난 거를 한 통을 책상에다 놓고 오는 사람마다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에너지에 대한 한 그게 굉장히 애국심하고 얽혀서 굉장히 자랑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시추 뜰다가 흘린 기름이 일부 유출된 거 그거 한 드럼통 겨우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전국적인 소란을 피운 거죠. 지금 보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기루가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에너지 산유국이 참 어렵습니다. 북해도 북구 저쪽에 브렌트유 나오는 데 있잖아요. 대서양 북해유 거기도 엑슨이라는 회사가 시추 30구멍을 뚫어도 다시 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필립스라는 회사가 6개 뚫어서 사실 빼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에서 노다지가 나와서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라는 브랜드로 어떻게 보면 원유 생산 대국이 됐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기대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 발표도 산자부 장관이 하나 대통령 발표 하나 저는 허풍 떨지 않고 지금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물리탐사해서 자원이 있는 거로 지금은 가능성이 높은 거로 세계적인 회사에서 밝혔다. 그래서 시추를 승인했다. 그래서 앞으로 시추공을 5개를 뚫던지 해서 앞으로 경제성이 나오면 생산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소상이 알린 거죠.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만약에 어제 발표를 안 하고 주식시장에만 알려지면 그건 대통령 시에서 누가 유출했어. 산자부에서 누가 비밀 유설했어. 그러면 주가 조작 이것도 또 특검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런 발표한 시기는 저는 적절했다. 총선 전에 하지도 않고 총선 이후에 한 건 적절했다. 다만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진짜 석유가 나오기를 진짜 가스가 나오기를 좀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표님 말씀을 자칫특권까지 갈 뻔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그때 보니까 약간 해프닝이었었다. 그때는 이번에 간절히 원하면 정말 현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너무 간절히 원해서 신기루가 보일 것이냐 그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어제 발표로 다시 꾸는 산유국의 꿈입니다. 그런데 성공률 20% 경제성 확인이 관건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000조 규모다라는 거 27년, 29년 동안 천연가스 쓰고 4년 동안 우리나라 석유 쓸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확인이 돼야 진짜인 거죠. 일단 성공률이 20%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80%는 실패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을 확인해야 된다. 아직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수치들은 확정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산유국의 꿈 꿈은 이뤄진다. 2002년 월드컵 얘기만이 아니라 정말 산유국의 꿈이 실제로 이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치국은 금물이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